안녕하세요. 시대에듀의 영어과 최지선입니다. 여러분들 2016년 제2회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시험 한번 풀어보셨나요? 이 시험지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한 번씩 풀어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는 합격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은 아쉽다, 아깝다 하는 기분이 들었던 분들도 있고 또 한 분들은 아직은 멀었구나, 아니면 역시 영어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자책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이 셋 중에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저와 함께 강의를 함께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분들은 영어의 자신감을 이미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영어를 문제를 맞췄는데 이게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맞췄는지 아니면 정말 알고 맞춘 건지 아니면 긴가민가하는 상태에서 찍듯이 맞춘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 마지막에 나왔던 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자책감을 가지고 역시나 영어와 거리가 멀구나 하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은 저와 함께 1점이라도, 5점이라도, 아니면 10점이라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알맞는 것을 찾는 단어 문제였죠. 자, 이런 문제들은 매 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들인데요. 자,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의 알맞은 뜻. 이거는 마치 사전을 검색하듯이 다른 영어 문법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해석하는 능력,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하는 능력, 문제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보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밑줄 친 부분의 해석만을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 리터러처, 문학인데요. 자, 지리 2번, 3번, 4번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음 회차에서 문제가 또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해석하는 독해 문제, 아니면 이 단어의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2번의 지리는요. 지오그래피라고 하지요. 지오그래피. 그리고 기술, 스킬 이런 단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간단한, 너무 단순한 단어들이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테크놀로지, 아니면 테크닉큐, 테크닉큐라고도 부르죠. 자, 마지막에 직업. 자, 우리는 직업을 잡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번 불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아래 문제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 university is different from high school. 대학교는 high school, 고등학교와 different from,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from의 전치사에 주의를 하시고요. 자, 정답은 역시나 1번, 뭐, 뭐,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2번, 무엇을 돌보다 라는 것에는 뭐, take, care, of, 여기도 역시나 전치사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of에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look, after,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 keep, on, I, on, 하고 뭐, 누구누구, baby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눈을 붙이고, keep, 유지하고 있다, 붙이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다,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의지하다 의지하다, rely on, count on, depend on 자, 전치사 on에는 우리가 이, 우리가 우리 기본서에서 전치사 부분을 배울 때 on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on은 전치사 부분에서도 붙어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붙어있다,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 중에서도 붙어있다, 이런 접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의지를 할 때 부모님에게 기대 있을 때나 아니면 친구에게 기대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다리가 아파서 벽에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몸을 붙여 있죠. 그러니까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4번의 무엇을 이용하다 한번 볼게요. 4번, 무엇을 이용하다 무엇을 이용하다에서는 make, use, of make, use, of 그리고 또 하나, 단어로만 나온다면 음, 단어로만 나온다면 유틸, 리, 라이저 음, 그리고 또 하나 뭐 exploit, exploit 자,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음, 잘, 잘 보이시죠? 자, 3번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뭐 저와 함께 독해를 하거나 아니면 문법 문제를 풀 때 제가 전치사 부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수거 부분 아니면 단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씩 집어주고 갈 건데 외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줄게요. 자, 3번 자, kids are afraid of being alone in the dark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어떠어떠해 한다 being alone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alone 혼자 있는 것을 어떠해 할까요? 자, 이것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거를 알고 있었다면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할 필요 없이 바로 정답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해석을 하지 못했다 아니면 이 수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하시는 분들은 kids와 in the dark, alone 이 부분을 통해서 관람하다, 좋아하다, 소개하다 보다는 두려워하다가 어울리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두려워하다 이고요. 전치사 부분에 주의를 합시다. 어... 전치사 부분에 주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두 단어의 의미관계가 나머지와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 문제도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형용사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인데요. 주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합니다. 색과 나머지 다른 것은 1번에 hot과 cold은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2번에 sick과 ill은 둘 다 아픈, 아픈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뭐 회화에서는 ill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3번에 slow와 fast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4번에 clean과 dirty 이것도 역시 반대되는 개념인데 비슷한 개념이 딱 하나 보였죠. 2번입니다. 자, 5번에 게시판의 내용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문제들부터 읽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에 습득물품 아, 내가 습득한 물품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지 보면 되고요. 근무 시간, 전화번호, 습득한 날짜 이 4개 중에서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면 되겠지요. 자, brown backpack found 자, 갈색 가방을 found 찾았다 아니면 찾아진 갈색 가방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please pick it up 자, 가져가세요. 어디서요? from the lost and found center at the library 자, 아마 도서관에서 잊어버렸나 봐요. library의 lost and found center에서 찾아가세요. 자, 그러면 하나를 알 수 있겠네요. 습득물품은 무엇인가요? 1번, 여기다가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시험지에다가 체크를 해두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체크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다 풀고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 내가 이 문제를 확실히 알고 풀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풀었는지 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넘어간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이라고 썼으면 습득물품 이 문제를 전부를 다 읽고 다시 1번을 찾는 것보다 1번의 자리를 가서 아, brown backpack 백팩이구나 하고 습득물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자, 근무시간 office hour 자, 여기 나와있네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자, 그럼 여기다가 2번이라고 써주시고요. 전화번호 phone number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나와있네요. 자, 그럼 뭐 하나 없습니까? 습득 날짜가 없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만약에 이게 오지선다형이었으면 아니면 다른 문제로 바꿔서 낸다면 여기다가 5번이라고 해서 습득 장소 아, 습득 장소 습득 장소가 아니라 뭐 물건을 찾아가는 장소 찾아가는 해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빠지고 뭐 찾아가는 장소 물건을 찾아가는 장소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이런 문제로도 바꿀 수 있었겠습니다. 자, 빈칸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들 자, 이런 부분은 단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으로는 문법이 살짝 섞여져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인데요. 만약에 이게 한 줄짜리 문제 이 문장이 하나로만 제시된 문제였으면 약간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두 가지의 힌트 두 가지의 문장들이 두 가지의 힌트를 각각 다른 각도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각도를 맞춰보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개의 조건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자, could you? 하고 어쩌고저쩌고 물어봤네요. could you? 하고 빈칸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하고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나에게 네모 해줄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could you?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주 공손하게 물어봤네요. 자, he didn't 그는 하지 않았대요. 뭘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학교 축제에 네모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could, 조동사, didn't 나왔으니까 이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부분들을 보니까 다 동사원형의 형태들이 나왔죠. 그러면 동사원형 문제는 아니고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자, 나를 우체국까지 가는 길을 쇼우 보여줄 수 있겠어? 들려줄 수 있겠어? 우체국까지 가는 길을 즐겨줄 수 있겠어? 이거는 약간 어색하죠. 우체국까지 가는 길을 바꿔줄 수 있겠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 달송합니다. 자, he didn't 학교 축제에 쇼우 나타나지 않았어 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바뀌지 않았어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이지요? 1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 아의 문장만 나왔으면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두 가지의 문장이 다른 각도에서 쇼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길을 좁혀나간다면 훨씬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7번에 7번에 볼게요. 7번 문제에다가 별표 한 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들이 같은 형식으로 뭐 다 문장들만 바꾸고 내용들만 바꾸고 내용들만 바꾸어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지만 이런 의문사 문제는 매년 매회마다 출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기본서에서 풀 때도 제가 많이 힘주어서 말할 테니까 여러분 그때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하시게요. 자, 네모 나오고요. 빈칸 나오고 Don't you take a rest tonight? 하고 물어봤어요. 자, take a rest 하고 밑줄 한번 그어줍시다. 밑줄 한번 그어주고 휴식을 취하다. 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자, 오늘 휴식을 너는 오늘 휴식을 네모라고 물어봤네요. 자, 또 빈칸 나오고요. Do you think people enjoy watching sports? 자, 너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watching하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옆에다가 쓸게요. 이게 만약에 실용영어 해석에 대한 문제 뭐 이 위에 칸이 A였고 이 밑에 칸이 B로 나오는 뭐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문제였으면 제안의 의미를 물어볼 수 있겠네요. 제안한다. 옆에다가 적어줄까요? 제안한다. 자, why don't you?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why don't you? 하고 이 물결 자리에는 여러분들 참고로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는 동사 원형을 R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why don't you? 하고 물어볼 때는 제안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how about ing 하고 물어보는 것도 제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shall we 하고 물어보는 것도 제안의 의미고요. 자, 그럼 여기서 we라고 물어봤으니까 선생님, 여기도 we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자, why don't you?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인거고요. 자, shall we? 아니면 let's?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라는 거였을 때는 why don't we?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let's 다음에는 동사 원형에 R이 나옵니다. 느낌표 이고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why don't you take a rest tonight? 자, 오늘 밤에 너는 휴식을 취하는 게 어때? 이제 그만 나가서 놀아라. 이제 공부는 천천히 해라.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적당히 해라 아니면 천천히 해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지금도 우리 시험생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직도 밤에 나가서 놀고 계시진 않겠죠. 물론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가 이번 시험에서 당장 한 번에 합격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약간 조금 조절을 해서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그럴 때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제일 친한 친구의 생일이 있고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어느 분이 애기를 낳았다 이런 축하 소식도 들리고요. 아니면 내 친구가 뭐 애인과 헤어져서 슬퍼하고 있다더라 너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말들 이런 식의 유혹들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합격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자신의 합격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why do you think 너는 왜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why don't you에 대한 걸 몰랐는데요. 그러면 how나 where이나 which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 how는 아래에다가 써볼게요. 아래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1번에 옆으로 넘어가서 how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에 how는 방법이나 정도에 대한 의미가 나올 때 했어요. how는 방법이나 정도에 대한 의미 자 2번은 썼고요. 3번에 where은 장소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장소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1번에 how 자 너는 얼마만큼 그녀를 사랑하니? 아니면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아니면 우체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하는 질문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안의 의도였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좋아할까? 하는 사람들이 왜 스포츠 보는 것을 즐길까? 좋아할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는 장소고요. 4번에는 위치는 이건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이렇게만 적어주시고 우리 기본서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틀은 알고 있는 거니까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빈칸 문제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시험을 넘어, 시험을 패스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라고 나오고요. 나는 여기에서 10년 동안 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전치사 문제 전치사 문제는 항상 헷갈리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사 어디에는 누구가 이렇게 할 때 은느니가가 붙는데 은느니가가 붙는데 거기에 에와 의가 있고 여러 가지의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의 쓰임의 다름을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영어에도 영어의 전치사에도 쓰임의 용도가 달라요. 그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S은 장소의 의미가 나올 때 시간의 의미가 나올 때인데 인도 장소의 의미가 나올 때 시간의 의미가 나올 때인데요. 자 이것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장소가 at은 훨씬 더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at work 내 일터에서 일터에서 라는 의미보다 in 예를 들어서 new york in 서울 이렇게 하면 내 일터보다 서울이나 뉴욕이라는 장소의 개념이 훨씬 크지 않아요? 그럴 때 더 클 때 써줍니다. at은 좁거나 아니면 딱히 뭔가 형태라고 할 수 없는 장소의 의미 예를 들어서 내 일터라고 하면 뭔가 형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좁은 의미잖아요. 아니면 캠프 내가 보이스 우리 딸이 보이스카우트 아니 우리 딸이 우리 딸이 걸스카우트 캠핑을 갔다 라고 할 때 그런 캠핑의 장소를 딱히 이 장소라고 이렇게 방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이거는 일곱시 열 시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오전 아니면 이천 뭐 올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의 의미가 좀 더 커요. 자, 오브는 오브는 소유의 의미고요. 소유의 의미 무엇, 무엇, 의 이런 뜻이 나오고요. 자, 폴은 다양합니다. 무엇을 위해 라는 의미가 되죠. 가장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 이실 텐데요.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아쉬워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 이 전치사의 의미만을 가지고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인 지식을 한번 동원을 해서 풀어볼게요. 자, 이세다가 동그라미 투에다가 동그라미를 할게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투 라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자, 이것은 가주어고요. 이것은 진짜 진주어라고 하는데 왜 이게 뒤로 빠져있고 이 앞에는 왜 가짜 주어가 나옵니까? 자, 이보다 투 패스터 이그쌤 얘네들의 무게가 더 무거울 때 우리는 얘네들의 무게가 더 무거울 때 우리는 주어를 뒤로 보내고요. 앞에는 가짜 주어를 세워두는 거예요. 가짜 주어를 세워두고 자, 그러면 it is easy 자, 그럼 누구에게 누구에게 이지예요? 그에게 이지예요. 그럴 때는 이지 자리에 for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 왜 하필이면 이지 자리에는 for가 들어가나요? 자, 옆에다가 써볼게요. 뭐 이지 가 나왔다면 뭐 hard 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 음 또 하나 difficult 뭐 impossible 얘네들이 나올 때에는 이것은 힘 그의 성격인가요? 그가 쉬워요? 그가 어려워요? 아니면 그가 불가능해요? 그거 이런 것들은 그의 성격이 아니라 성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멀죠? 그럴 때는 of를 써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그럴 때는 for를 써주고요. 예를 들어서 그의 성격입니다. 그는 nice예요. 그는 kind예요. 헤어머 등등등의 성격이 나올 때는 여기다가 of를 써줘요. 왜? 성격은 글을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소유의 의미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clever 등등등 그는 똑똑해요. 이런 식의 의미가 될 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랫부분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이 아래에다가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현재 완료라고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재 완료 자, 우리가 현재 완료 부분 이, 만약에 이 문장이 위의 줄 없이 이 아랫줄로만 나왔으면 완벽한 문법 문제였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위의 줄이 이 두 가지의 문장이 서로한테 서로한테 도움을 주면서 for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완료에서는 이런 숫자에 대한 몇 년 동안 이라는 의미가 나올 때는 for 이라는 전지사와 함께 나옵니다. 이것들은 알고 있으면 좋겠죠. 현재 완료는 잠깐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과거에서부터 플러스 현재까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를 have lived here 여기서 몇 년을 살았대요? 10년을 살았대요. 그러면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과거 플러스 현재의 의미일 때 현재 완료를 써줘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8번 문제에서 문법을 두 가지 배웠습니다. 투부정사 할 때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도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지만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듣고 슉 날려버리세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for를 쓸지 over를 쓸지 자, for는 무엇입니까? over는 무엇입니까? 자, for는 어쩔 때 쓰여요? 그의 성격이 아닌 것일 때 그의 성격이 아니라 그 뭐 예를 들어서 그의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over는 어쩔 때 그의 성격일 때 over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에서는 for가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몇 년 동안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뭐 동안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기본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서에서 하기 전에 이 정도만 가지고 가도 제가 지금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제가 드리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을 이용해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의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답변글을 남겨 드릴게요. 9번에 대화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역시나 아래 보기들을 봅시다. 재활용하기 쓰레기 줄이기 헤어스프레이 사용하기 전기 아껴 쓰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만 골라주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가방 찾기 문제를 했을 때처럼 문제들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라는 습관 중요합니다. 표시라는 습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이 아주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정도쯤은 내가 기억을 하겠지 하고 그냥 턱 깨고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안 돼요. 손은 항상 바빠야 됩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기억을 하겠지. 설령 기억을 하더라도 적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이 날의 상태가 어땠었는지 얘도 글씨가 흐물흐물 기억한다. 그러면 내가 이때 졸렸었구나. 그러면 강의를 한 번 더 보는 자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이 정도쯤은 내가 기억을 하겠지. 이건 안 적어도 난 이미 이해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럼 정말로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했나요? 재활용하기. 어쨌든 적어주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저도 지금 영어 문제를 몇 년째 계속해서 풀고 있는데 끊임없이 적고 끊임없이 문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습관이 중요한 게 나중에 검토를 할 때 시간이 아주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25문제를 검토를 할 때 만약에 다시 풀어 영어 시험지가 깨끗해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어야 된다면 시간이 처음 풀었을 때만큼 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서 이건 확실히 아니야 라는 가지치기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이 문제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 확실히 번어 표시를 해놓는다면 문제를 검토할 때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 줄어든 데에서의 시간을 뭐 다른 수학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어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대화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We learned about ways we can protect the environment in school today. 우리는 뭐 했대요?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Learn about 전치사 문제는 언제 출제될지 모르니까 항상 제 표시를 해둘게요. Learn about ways 어떤 ways 끊어주고요. 표시를 해줍시다. 우리가 환경, environment 환경을 protect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한 Learn about 했습니다. Oh, really? What ways? 정말 어떤 방법들인데 We talk about 우리는 talk about Recycling ing Reducing ing and Using Let's see Electricity 를 했대요. 자, 그럼 어떤 방법입니까? 재활용하기는 어디 나와 있어요? 재활용하기는 여기 1번이라고 나와 있고요. 쓰레기 줄이기 Reducing garbage 2번 나와 있고요. 그리고 Using less 덜 사용하는 거예요. Less Electricity 4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하나 없네요? 3번 헤어스프레이 사용하기 없네요. 자, 그럼 하나만 형성사 하나만 더 가지고 갈게요. Less More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Less 라고 나왔죠? Less 덜 사용하기입니다. More 이랑 반대되는 의미인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About 다음에는 전치사 다음에는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에는 어떤 것도 들어간다? 이 명사에는 원래 뭐 대명사라든가 명사구라든가 라든가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본서 1강, 2강 들으셨던 분들은 명사구가 무엇인지 대명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짝 이해하고 있는 정도이실 텐데요. 아마 3강, 4강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대명사를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명사구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미 저와 기본서를 따라가시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복습하는 의미 아니면 예습하는 의미로 한번 들어주세요. 명사에는 대명사와 명사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습니다. 동명사는 예를 들어서 ing 어쩌고저쩌고 ing 외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reducing, recycle, using 이런 게 ing고요. 투부정사는 예를 들어서 to use 이런 게 투부정사지요.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 안에는 이런 대명사부터 동명사까지의 의미들이 들어간다. 이랬을 때 어떤 한 가지는 전치사 다음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투부정사인데요. 투부정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투부정사는 나올 수가 없을까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아주 복잡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해서 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전치사의 to라는 게 있죠. 뭐 뭐 누구에게 어디로 라는 의미로 무엇을 어 결과적인 의미가 됩니다. 어디에게 무엇을 목적의 의미 결과적인 의미가 되는데 전치사에도 to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 헷갈릴까 봐 to to use 라고 쓰지 않고 to using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외워지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전치사에는 to라는 전치사 어디에 무엇을 누구에게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to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거랑 헷갈릴까 봐 투부정사를 안 쓰나 보다 하고 이렇게 담아주시는 것도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해석을 할 때마다 이게 투부정사인지 전치사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간간히 들어왔거든요. 선생님 왜 하필이 여기서는 왜 이거를 전치사라고 하고 왜 이걸 투부정사라고 하나요? 이렇게 자 밑줄진 표현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런 것들을 풀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밑줄만을 읽고 바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자 밑줄 it's never too late to learn 자 투 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방금 투부정사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투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얘는 투부정사네요. 투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라고요? 투 다음에 명사 나오면 투는 전치사였다고요. 뭐 시험의 문점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해석을 할 때 이런 궁금증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느낌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은 뭡니까? 2번입니다. 배우면 늦음이 없다. 배우면 정말 늦음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밑줄 친 부분에 표현의 의미들이 다른 식으로 1번, 3번, 4번 나올 수 있으니까 1번 볼게요. 칼보다 강하다. 3번 집보다 좋은 곳은 없다. 정말이죠. 뭐 밖에서 재밌게 놀다가도 집에 들어갈 때 되면 아쉽다 아쉽다 하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꿀잠 자잖아요. 4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는데 책의 겉표지만 보고 책의 내용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 아주 좋아하는데요. 또 뭐 돈 또 두지 man by his appearance 아니면 his look appear 아니면 outside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뭐 해석문제 속담문제들은 항상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굳이 나서서 외운다라기보다는 굳이 나서서 막 이걸 무조건 적어놓고 여기 딱 이게 아니라 화장실에다가도 붙여놓고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을 때는 그냥 책상 위에 책 한 번 딱 덮어놓고 그냥 멍 안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책 겉표지에다가도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도 그 문장의 자체 이 문장의 길이 아니면 이 문장의 분위기라고 할 거예요. 그런 거라도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난 안 읽고 있는데요. 저는 멍 때리고 있는데요. 라고 할 때에도 분명히 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알 수 있는 비의 심정 심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형용사에 주의를 주셔야 되는데요. 피크닉 어땠어 어제? It was great. 아주 좋았대요. I had a lot of fun there. 나는 거기서 아주 재밌었어. You had perfect weather too. 너 아주 완벽한 날씨까지 만났잖아. 맞아. That's why I am so happy today. 그게 내가 오늘 행복한 이유야. 부럽네요. 행복하다. 자 12번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고르시오. 자 어찌고저찌고 물어봤더니 No!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A가 질문하고 B가 대답하고 아니면 A가 질문하고 B가 대답하고 하는 문제에서 A의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고 B의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의문사와 그리고 대답에서 Yes! 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Yes! 노! 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무런 대답 없이 뭐 자신을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문사 예를 들어서 What? What?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을 때에는 너의 이름이 뭐야?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job?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Yes! 노!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너의 이름이 뭐야? 너 직업이 뭐야? 너 어디 살아? 라고 물어봤는데 Yes! I am! Yes! I do!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 살아? 라고 물었으면 장소 어 나 어디 살아? 나는 서울 어디 살아?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너의 직업이 무엇이야? 그러면 응! 맞아! 이게 아니라 내 직업은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럼 일단 노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게 두 문제가 생겼네요. 1번이랑 2번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해?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해? 라고 하는 문제 What is your favorite novel?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 네가 좋아하는 소설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이 No! 가 될 수는 없겠죠? 자 3번에 Did you? 뭐 can you? 라고 물어봤는데 No! I can't 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에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왜요? 두 라고 물어봤으면 두 동사를 써서 물어봤으면 두 동사를 써서 대답을 하고 can 동사를 써서 물어봤으면 can 동사를 써서 대답을 해야죠. 그래서 자 일단 B를 해석을 해보자면 No! I can't 다 못해 I have too much homework 나는 과제가 너무 많아. 자 그럼 볼까요? 3번에 Did you go shopping yesterday? 너 어제 쇼핑 갔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Yes No 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어 나 쇼핑 갔어 아니면 나 쇼핑 안 갔어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난 못해 라는 대답이 나오기에 조금 어색하죠. Can you come to my party tonight? 너 오늘 내 파티에 올 수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Can을 써서 물어봤더니 No! I can't 홈웍이 있다고 하네요. 아주 아쉽겠습니다. 하지만 홈웍하고 파티 가면 되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칼처럼 끊을 수 있는 자세. 네 그러면 제 친구가 제 생일 파티 안 온다고 섭섭해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우리 애기 돌잔치도 있어야 되네요. 우리 이모가 애기를 낳았대요. 아니면 제 친척이 결혼을 한대요. 이런 것들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섭섭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3번에 자 이제 앞장에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Why are you so upset? 자 upset 흥분한 화난 약간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죠. 만약에 흥분한 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들어갔으면 exciting 이라고 오겠지만 upset 약간 아주 mad 아주 약간 화난 느낌의 흥분이에요. 자 Why are you so upset? 너 왜 이렇게 씩씩거려?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B가 Why? 라고 물어봤는데 이유로 대답을 해야겠죠. 너 왜 이사 갔어? 아니면 그러면 너 어쩌다가 전학으로 너 왜 전학 왔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Yes No 이 대답은 어울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1번에 Yes 는 조금 어색하겠네요. 자 그러면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랬더니 Of course I'd love to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써주세요. 제안에 대한 수락의 의미에요. 수락 수락 아까 전처럼 내 파티에 올래? 라고 물어봤더니 Of course I'd love to 정말 가고 싶지 정말 가고 싶다. 좋아 Good idea I think I will 좋은 생각이다 I think 내가 생각할 때 I will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will에는 미래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의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It's because I failed my exam 자 여러분들 Why와 It's because 를 연결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PPT 자료에다가 칠판에다가 쓰는 이 시험 자료들 에다가 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똑같이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기네들만의 자기들만의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겠지만 제가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종이 깨끗한 시험지입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공부를 할 때는 연필로 하시는 게 좋고요. 연필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질문들이 생각나거나 아니면 어려웠던 부분을 표시를 할 때 연필로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중요한 부분들 네 중요하다고 말했던 부분도 연필로 아니면 뭐 형용펜으로 하셔도 되는데 내가 궁금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유독 어려워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하는 설명에 대한 내용들은 연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공부 때는 그 다음에 펜으로 넘어가셔야지 처음부터 펜으로 하게 되면 내용들을 다 받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책은 막 너덜너덜해지고 처음에 몰랐던 부분은 별표 해놓고 물음표 써놓고 했는데 나중에 이 회독 할 때 되니까 어 좀 이해가 됐는데 이해가 돼서 이 부분 넘어가도 되는데 책에는 계속 별표 물음표가 써 있어요. 그러면 신경 쓰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여유 있는 자세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why라고 물어봤으니까 it's because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하이, I'd love to have my hair cut 아, I'd like to 자, 안녕하세요 저는 my hair cut 하고 싶은데요 let's see 하고 물어보네요 자, how about a short hairstyle 자, 머리 짧게 자르시는 건 어떻습니까? 자, a light 아, 알겠어요 I trust you on that 나는 당신을 믿을게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매표소, 미용실, 우체국, 제과점 중에서 미용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air cut, hairstyle 이렇게 나왔는데 우체국을 선택하신다면 조금 더 해석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죠? 아니면 정답 체크를 조심해서 하시든지 자, 주어진 말에 이어질 두 사람의 대화 순서 자,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자, 이런 말들은 공항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뭐 우리나라, 한국을 찾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면 저는 사업차 왔습니다 own business 저는 사업차 왔습니다 아니면 저는 여행 중입니다 for travel for traveling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질 내용은 자, purpose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미 물어봤으니까 또 의문문 물어봤는데 대답으로 또 물어보기에는 대화가 어색하겠죠? 그래서 대답들을 봅시다 I'm here on vacation 아, 저는 휴가차 왔습니다 아니면 about two weeks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자, vacation 때문에 왔다 라고 하는 대답이 훨씬 더 편하겠고 그러면 시가 먼저 들어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휴가차 왔어요 자, how long are you staying here? 자, 얼마나 여기서 머무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여기서 머무실 건가요? 물어보니까 about two weeks 여기서 한 약 about에는 약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니까 약 2주 정도요 자, how long이라고 물어봤으니까 기간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17번에 아, 16번에 자, 안내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자, 기관 비행기에 운전하는 우리 파일럿이 대답을 한 아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캡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Today, 오늘은 We will be flying from Incheon to Beijing 자, 우리는 인천에서 from, to 인천에서 베이징까지 여행을, flying 할 거예요 자, the flight is expected to take two hours 자, be expected 기대되어 진다 라는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자, B 플러스, B동사 플러스 pp 형태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가 나왔으니까 과거 분사를 pp라고 합니다 아, 과거 완료 분사를 pp라고 하는데 수동태의 의미예요 자, currently 최근 들어 The weather is clear in Beijing 자, 베이징에서의 날씨가 아주 맑네요 And we expect 우리는 예상합니다 To arrive on time 우리는 on time 제 시간에 맞출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도착지는 어디예요? 도착지는 베이징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문제로 나온다면 출발지는 인천이겠네요 자, 예상 비행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2시간이라고 캡틴이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식사 제공을 하는지는 안 나왔네요 그리고 도착지의 날씨는 어떤다고 했어요? Clear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Dear Mike 저는 이런 식의 문제들을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국인 친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여행을 간다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세졌던 사람 아니면 게스트하우스의 집 주인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편지를 남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Dear Mike How are you? 자, 어떻게 지냈어? I am writing to invite you to visit me on Jeju Island 자, 나는 편지를 쓰고 있어 writing to invite 초대하려고 누구를? 너를 to visit me 나를 방문해 visit 방문하다 me 나를 방문해 어디에 있느냐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에 있는 나를 방문해달라고 편지를 쓰는 거야 좋겠네요 I know you have summer holiday soon 나는 네가 곧 여름휴가라는 걸 알아 와 친구가 아주 관심이 많나 봐요 I know you have summer holiday soon 자, please accept 받아들여 받아들이다 받아들여주길 바라 My invitation 나의 초대를 이런 것들은 단어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To come to my house this summer 자, 이번 여름에 내 집에 방문하려는 초대를 Please upset 받아주길 바랄게 자, 그러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초대하기 위해서지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17번에 여러분들 이 아래 부분들을 볼까요? 항의하기 위해 충고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초대하기 위해 자, 이런 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2번, 3번, 4번은 1번에 비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크죠 부정적인 뉘앙스 특히나 2번 같은 경우에는 항의라는 거니까 이거는 invite 초대하고 제주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로맨틱한 분위기와 뭐 upset 제발 받아들여달라 그리고 invitation 내 여름휴 아니, 내 초대 그리고 summer holiday 여름휴가 이런 식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의 단어들이 나오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invite나 invitation의 단어들과는 어울리지 않죠 항의하기 위해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 자, this is because fires are very dangerous 자, 이게 because 이유이다 fires are very dangerous 불이 아주 위험하다는 이유이다 자, this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this 자, 그럼 이 앞에서의 어떤 문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this가 이게 바로 그 이유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 앞에서의 this가 무엇인지 그리고 fire에 대한 내용이 나왔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When you go to Woodland Park Remember the following rules 당신이 Woodland Park에 갈 때 Remember, 기억하세요 Following rules 이어지는 규칙들은 자, 이제 말할 거예요 First, fires even for cooking 첫 번째, 불들 심지어 요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요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even 뭐뭐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심지어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Are not allowed 용납되지 않습니다 용납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수동태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not 부정형으로 들어갔습니다 Next, food 첫 번째 주제가 fire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food라고 들어가네요 한번 볼게요 Next, food must be stored properly 다음, 음식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무의 의미가 들어간 must To be stored 자, 묻어져야 된대요 Properly 적절하게 어떻게? Living food 음식을 남긴다는 것은 어디에? Out in the open 음식을 바깥 장소 오픈된 곳에다가 Living out 버리고 간다는 것은 attract 동사네요 끌어들린대요 누구를? Wild animals 야생동물들을 끌어들이니까 잘 묻어달라 잘 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 fire가 되어 들어간 거고요 이게 위험한 이유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First, fires even for cooking are not allowed 첫째 요리를 위한 불이라고 할지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This is because fires are very dangerous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지문부터 읽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렵다라는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번에 where to get a job 자, where, when, how, how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앞장에서 설명을 할 때 의문사들은 항상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물론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지만 이렇게 해석에 대한 독해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의문사는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where 장소에 대한 문제고요 when, 시간, how는 방법 역시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장소에 대한 내용인지 시간에 대한 방법인지 시간인지, 방법인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how much stress can seriously affect your health 아, how much가 아니라 too much stress can seriously affect your health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affect 어떤 affect, 어떤 영향? seriously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자, let's talk about tips 자, tips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야 할 거래요 약간 주목을 시키고 있네요 to deal with your stress 자, 너의 스트레스를 deal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다루다, deal with 전지사 표시해 주고요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start by doing some physical activities 자, 육체적인 운동으로 육체적인 운동을 해라 자, if that doesn't work 자, 이게 만약에 doesn't work 여기서의 work은 일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야 하나는 일하다지만 또 하나는 작동하다 뭐 효과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면 작동하지 않는다면 talk about your problems with someone 너의 문제를 다른 누군가와 talk about 이야기를 나눠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where, 장소 시간, when, 너의 니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문제였나요? 아니면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디다가 풀어라 이런 식의 내용이었나요? 아니었죠 3번, 4번인데 how to manage stress manage 자, 다루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how to make new friends 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방법도 아니었죠 자, 그러면 이것들로 보기 전에 반면 이것들을 보고 나서도 이해가 안된다 라고 하시려면 자, new friends에 대한 내용 아니었고 married, 결혼에 대한 내용 아니었고 get a job 구직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뭐 취직한지, 구직에 대한 내용인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정답은 3번으로 기울었고요 자, 이것들을 끝까지 해석하지 않았더라도 이 앞에 의문사 where, when, how 이런 것만 보고도 문제의 답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20번에 Every society has rules of etiquette that people are expected to 빈칸 자, 모든 사회는 etiquette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etiquette? 댓부터 끝까지가 etiquette을 말을 하고 있네요 어떤 etiquette? 사람들이 are expected to be expected to 에다 표시를 해두고 수동태의 형태인데 수동태의 형태예요 지금 기대되어진다 어떨 거라고 follow, 따를 거라고 spend, 사용될 거라고 소진할 거라고 strike, 이렇게 칠 거라고 아니면 경종을 울리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고 여행할 거라고 자, we need to be careful about what we say and do 자, 우리가 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need to be careful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야 된다 etiquette helps 자, etiquette은 helps 이건 5형식 동사입니다 중요하니까 알아주셔야겠죠 us, 우리를 어떻게 to be respectful of others 자, 우리를 돕습니다 어떻게? others에게 좀 더 존중하는 존중스러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every society has rules of etiquette that people are expected to 뭐 여행인가요? strike인가요? 사용하다인가요? 따르다 이거인 거죠 따르도록 예상되어지고 기대되어진다 자, 그리고 이걸 따르게 되면 뭐 사람들한테 아,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식의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더 careful하고 respectful하고 자, 21번에 자, the other day while I was surfing the internet 자, the other day 자, 어느 날 while I was surfing 자, while에다가 뭐, while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주시고 I was surfing the internet 자, 제가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동안에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어쩌고 나오면 뭔 말은 동안에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while I found some of my pictures on another website 나는 내 사진 몇 장을 찾았는데요 on, 어디에 another website my website가 아니라 another 다른 웹사이트에서 찾았대요 이거는 형용사 시간에 배울 겁니다 형용사 시간에 부정사 뭐 형용사 시간에 배울 건데 뭐 one, the other, another 할 때 another는 또 다른 또 다른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 에 대한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모르는 거고 또 다른 웹사이트에 my pictures가 찾아졌대요 자, this site you used them without my 자, 그 사이트는 them 그 pictures들을 without 뭐 없이 뭐 없이 나의 life 나의 삶 없이 나의 시간 없이 나의 emotion 감정 없이 나의 permission 허가 없이 사용했습니다 that's illegal 이건 불법이라고요 라고 화를 내고 있네요 정답은 몇 번? 4번 permission 허가겠죠 22번에 알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너무 길어서 약간 겁이 나고 그리고 두 줄에 가깝죠 고졸 영어에서 고졸 검정고시에서 이렇게 두 줄에 가까운 문장들은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정도로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답답하다 아니면 해석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열을 가지고 끊는 여유를 한번 가져봅시다 This notice is written for all students 이 알림은 written for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수동태네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student들을 위해서 어떤 student입니까? Who wanted to use the school library 학교 도서관을 사용하기를 원하네 원트 투 학생들인데 어느 시점 동안에?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에 아주 부지런한 학생들이네요 여름방학 동안에 학교 도서관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바라는 학생들을 위한 알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만 읽었을 때 한번 아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도서관 개방 시간 알 수 없는 것 도서관 개방 시간인지 설립 연도 대출 허용 권수 대출 기한 읽어봅시다 자 the library 그 다음 줄로 넘어갈게요 is open for open from 9시부터 1시까지 방학 동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린네요 9시부터 1시까지 여기다가 1번이라고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you can borrow up to 또는 멋먹 어디 어디까지 라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for books 자 4권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권수가 3번 for 4권입니다 but 하지만 you must 의무가 들어갔습니다 must return them 너는 그 책들 them books들을 within 10 days 10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된다 return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기한까지 나왔고요 정답은 2번 설립 연도는 나오지 않았네요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have you ever 네모 자 have you ever 하고 빈까지 자 이거는 현재 완료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을 때 앞장 몇 번이었습니까 아 우리가 8번을 했을 때 현재 완료에 대한 내용들을 했었죠 8번 했을 때 현재 완료에 대한 내용들을 했었는데 그거에서 중요하게 달하고 있는 경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 이렇게 해본 적 있어? 너 어디 가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경험의 문제 자 have you ever 해놓고 현재 완료 경험이라고 써주세요 nervous before a job interview 너 job interview 뭐 직장을 할 때 면접 볼 때 nervous 긴장해 본 적 있어? 그러면 뭐 yes 하고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no 난 긴장 잘 안 해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breathing deeply 깊게 숨을 쉬는 것은 can help you relax 너를 relax 하게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relax 하게 그래서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고어 나오고 근데 이거를 왜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문장의 형식들이 딱 다섯 가지인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딱 다섯 가지인데 이 형식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떤 길이의 문장이 나오든지 간에 쓸데없는 부분들을 싹 다 버려요 전치사 부분들 아니면 꾸며주는 부분들 대더치고 저치고 나온 부분들 싹 다 버리고 나면 이 다섯 가지의 문장 딱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문장으로 추려지는데 이것들로만 이것들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좀 더 편해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 고어 5형식입니다. 5형식의 해석은 5형식의 해석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동사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편하다 라는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지금 강의를 같이 듣고 있지만 제가 마치 과외 선생님처럼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지시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이 문장을 쭈루루룩 읽으면 시간도 훨씬 적게 들고 저도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그냥 한국말로 수업을 듣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때에는 이 표시들을 따라서 동사, 목적어, 목적격, 고어를 따라서 이 화살표로 따라서 아, relax가 you를 수식을 해주고 help가 동사구나 라고 끊어주면 혼자서 공부하는 힘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복습을 할 때나 예습을 할 때나 마찬가지고요 자, practicing interview questions is 하고 동사가 또 나왔네요 자, 연습하는 거 어떤 걸 연습하는 거? interview questions, 면접 질문들을 연습하는 것은 also helpful,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practice gives you confidence which will reduce your nervousness 자, practice, 연습이라는 것은 gives, 준대요 누구에게? 너에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뭘 줍니까? 직접 목적어 자신감을 줍니다 자, 4형식이네요 이거는 5형식이었고 4형식이었고요 자, confidence, 자신감을 주는데 어떤 confidence예요? confidence예요? which, 예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줄일 거래요 reduce your nervousness 너의 긴장감을 줄일 수 있는 confidence를 줄 겁니다 주제는 무엇이에요? 긴장감을 줄이는 방법 1번이겠죠 자, 에너지, 효율성 이런 거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기업감, 분쟁,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고요 뭐 출장, 비용, 아직 지금 우리 잡 인터뷰 면접 보는 질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출장, 벌써 취직을 했나요? 아니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낼게요 우리 기출문제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합시다 기출문제들은 다음 회차에서 아니면 같은 연도에 그 2회에서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1회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꼼꼼하게 해야 돼요 기본서를 공부하는 거, 기출문제를 끊임없이 푸는 거 뭐 모의고사를 끊임없이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photos can be used for educational purpose 자, 사진들은 used for 수동태로 나왔습니다 사용되어진대요 무엇을 위해서? for,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자, teachers 선생님들은 can teach history by showing photos in their classes 선생님들은 어, 잠시만요 선생님들은 수업을 할 수 있대요 역사를, by, ing 표시해두고요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함으로써 by는 전지사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에는 ~~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되네요 사진들을 보여줌으로써 in their classes 그들의 수업에서 사진들을 보여줌으로써 역사 수업을 할 수가 있대요 네모 나오고요 빈칸 나오고요 a photo taken 100년 전에 자, 100년 전에 taken 된 사진들은 100년 전에 찍혀진 사진들은 can show 진짜 동사는 이거입니다 선생님, 얘가 taken이 동사 아니에요? fake, took는 동사가 될 수 있겠지만 taken, 과거 완료 형태로 나온 것은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주로 분사라고 해서 수동태의 역할, 봐봐요 이렇게 수동태의 역할로 쓰이거나 아니면 형용사처럼 photo를 꾸며줄 때 이렇게 taken pp, 과거 완료형이 나오는 거지 실제 진짜 동사는 show가 동사입니다 자, 사진들은 보여줍니다 어떤 사진들? 100년 전에 찍힌 사진들을 보여준대요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뭐를? how 직접 목적어 how people lived at that time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자, 그럼 목적어가 iodo 두 개 나왔네요 그래서 두 개 나왔으니까 사형식입니다 이건 우리 기본서 할 때 1강, 2강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공부했던 학생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수험생이라면 이 정도쯤이야 알 수 있을 거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험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필기하고 알았던 부분은 이미 기본서에 적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시험지에다가 한 번 적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서로 넘어가서 다시 검토해보시는 방법이 책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however 그러나 instead 대신해 for example 예를 들어 in contrast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사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선생님들이 사진을 사용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100년 전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how to live를 보여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시가 들어가야죠 예시가 들어가야지 뭐 그러나 반면에 뭐 대신해가 아니지요 그 다음 거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주제 우리는 지금 포토 그리고 뭐 히스토리 해서 뭐 클래스 나오고요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봤을 때 사진을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뭐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알맞은 것은 카메라 구입 카메라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진에 대한 거였죠 그리고 사진 촬영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장비 우리는 장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뭐 렌즈를 어떻게 사라 삼각대는 어떻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확인사항 OMR 정확히 표기를 했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저랑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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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